일단은 지가 동향을 알아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느 정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 지가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6월까지 지금 2분기까지 해서 지금 집계된 내용들을 보자면 전국적으로 0.35%가 상승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0.452% 정도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0.35% 대도심 쪽 라인들은 거의 대부분 0.4% 정도 가량의 지가 상승률을 보여왔고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라인들은 0.4%가 다 상위하는 웃도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3% 정도 가량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간 지가 변동률을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IMF라든지 리먼 이런 큰 이슈가 있었던 그런 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거의 40, 50년이라고 하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지가 상승률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을 해왔죠.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2019년도 연말부터 2020년도, 2021년도 라인들까지 보자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던 폭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지가의 동향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같이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토지 가격, 말 그대로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가 많이 급등하거나 또는 폭등하거나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부동산, 특히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들이 완성이 되는 그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가 동향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시자면 일단은 경기권이라든지 수도권 쪽 라인에 인천권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서울권은 0.45%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겠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까지 0.5% 정도가량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는 인천이나 또는 서울권 그리고 경기권 이 라인들 그리고 지방권에서는 이 세종시 라인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서울권 쪽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게 2분기까지의 지가 동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도 많은 영향 부분이 미쳤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들이 가장 많이 또 집중적으로 몰렸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폭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강남구라든지 송파 그리고 동작구 라인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속하고요. 이 지역들은 앞으로 가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의 한강변 라인에서 동작구를 포함한 이 4개 라인들이 가장 많은 폭을 가장 많은 폭을 상승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앞으로 3분기라든지 4분기 3, 4분기 라인들은 그 위에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가격대들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물건들이 내년에 나온다고 봤을 때 그 물건의 가격대들은 지금 현재 금액을 후쩍 웃도는 금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거래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사실 토지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내놨던 토지들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거래가 되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요. 지금 현재 내놨던 토지들도 걷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토지 거래가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동산 기본이 되는 토지가가 128개월 동안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연간 토지가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 2023년도, 2022년도 이런 라인들은 지금 현재 토지의 가격대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그 위에 만들어진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동작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 그리고 경기 쪽에서는 과천이나 연천, 그리고 시흥, 인천 이 라인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이 진행이 되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 지역들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망 구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주변으로 가장 많이 상승폭을 이뤄왔다라는 거. 네 번째는 거래량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다 보니까 매물이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으면서 거래는 급감했는데 가격은 하나 정도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5천에서 또는 1억, 억 단위로 뛰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했죠. 토지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반적인 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이나 이런 주거용 토지가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좀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나 또는 아파트 시세 또는 부동산의 시세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토지의 거래 금액이라든지 또는 상승세, 상승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상승하겠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